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오랜만 헤비볼데이 투 미 아 생일이네요 또 한살 먹었네요 그래도 생일날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곳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곳은 이름하야 탁 스튜디오 반갑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제 방에 옛날부터 붙여놓은 탁스 스튜디오에서 영감을 받아서 탁 스튜디오라고 채널 이름을 정하게 됐고 이번 강은 이름하야 탁 스튜디오니까 제가 작업하는 것들 여러가지 모습들 또 새로운 재미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로 방대하게 무궁무진하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 꾸며갈 생각입니다 일단 당장은 이 영상과 조만간에 발매될 싱글 앨범의 티저 싱글 앨범의 뮤직비디오 공개가 우선 되겠네요 그 이후에 또 여러가지 영상들 또 커뮤니티에서 여러 소통들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생각입니다 카페 이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탁 스튜디오라고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튜브 채널과 마찬가지로 내 공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고 내 공간에 자연스럽게 놀러 오시라 얼마든지 오세요 라는 마음으로 정했으니까 탁 스튜디오 우리 함께 잘 꾸며 가봅시다 그거 저기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나? 맞춘 사람들이 없나?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거야 목표이자 나하고 하는 약속 심플한데? 싱글 앨범 5월 풀랭스 앨범 8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싱글 앨범 5월 곧 나오겠죠? 정규 앨범 8월 열심히 음악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오랜만에 싱글 앨범 제목은 니 편이야 네 편이야 누구나 그렇듯이 혼란스러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일 때 내 편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녹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 메시지 역시 내 사람들 내 편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니 편이야 니 편이야 딱 한 소절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들어서 난 니 편이야 한 소절 한 소절 우리는 이년이야 니 편이야 니 편이야 이번 싱글 앨범도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남은 앨범들도 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콘서트 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콘서트 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음... 는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닥스튜디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내 사람들 암흥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